별빛이 내린다 고몽박스 유쿠봉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쿠봉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을지 됐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출주하시나요? 네 오늘은 영종도에 있는 만정민트바다락시터 갑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왜 오늘 노지출주하세요? 아 여기가 폐장을 해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박류로 넣고 이삭축기 하러 갑니다 12시간에 4만원이에요 꿀발러 가시네 혼자 가세요? 아니요 그럼 썸네일 여자분은 시끄러워 나 지금 빨리 가니까 시끄러워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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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따봐요 시바새끼 그녀와 함께 민트에서 낚시를 할 거예요 자 시즌에는 들어오기 그렇게 힘들다는 1번방골로 1번방골로 왔습니다 1번방골로 시즌에는 들어오기 힘든데 폐장날은 들어왔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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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제수씨 뒷모습만 보이죠? 네 얼굴은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원철이 지금 체위하고 있어요 자 왔는데 원철이가 저에게 통영지 1호지를 선물로 주고 있어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소개도 해주기 전에 지금 친구가 잡았어요 오자마자 세팅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 걸어냅니다 자세 좋아요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아따 씨알 좋은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자세 좋아요 자세 좋아요 여기 오세요 아따 써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보이시죠? 써니 좋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어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틀어가라 그렇지 자 이제 저도 락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츠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미끼 빙어입니다 자 1.5호 세팅했고요 석총 한번 노려볼게요 자 빙어는 코깨기 그렇지 이쪽에 바짝 붙일 거예요 그렇지 레츠고 이렇게 이렇게 네 1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쪽 석총 이쪽 라인 노리고 있습니다 석총에 붙여서 물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수심 한 60 정도 주고 저쪽 수차 옆에 석총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친구랑 재호 씨가 세 마리 잡아놓고 하나 또 잡았어요 자 뭐 건드려요 건드려요 이틀 왔어요 깝니다 아 빠졌어 아 빠졌다 빠졌다 아 첫 캐스팅이 하나 잡나 했네 아 오랜만에 손맛쯤 보나 했더니 놓쳤어요 원철까지 쑥 가져가고 있었는데 아 놓쳐버렸어 확실합니까? 아니 나는 꼬여서 지금 요 뒤로 나고 있는데 지금 원철이 하나 또 걸어냅니다 예 아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끌어오고 있어요 하하하하 잘 못 보이세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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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교통사고 났습니다 손맛이 별로 없었는데 무겁다 그래서 보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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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똥꼬이 걸렸습니다 하하하하 야 이거 똥 싸다가 받아먹었어요 하하하하 저 보세요 똥 나오고 있죠? 하하하하 좋습니다 자 똥 나오고 여기 하나 뭉쳐있고 수고했어 하하하하 자 이번에 왔습니다 체 mind 하하하하 철게요 여셰 구계 요거 같 살짝 디장소라 찌가! 촉촉! 촉! 그렇지! 자 이번에는 안 놓쳤어요.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아 근데 사이즈가 아쉽습니다. 자 우럭은 뭐라고? 우럭은 드롭봉! 옳지! 우럭 한 수 했습니다. 이게 원래 사이즈 괜찮은 건데 민트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아쉽습니다. 민트는 사이즈가 좋아요. 자 우럭 한 수 했습니다. 레츠고! 자 어마어마이 늙기용! 들어가라! 그렇지! 아따 좋습니다. 오랜만에 숨아뻤습니다. 아 왔어요. 뒷줄 견제자 원줄 가져가죠. 원줄 원줄 아쎄! 자 하나 왔습니다. 아 나이스 드랙! 아 역시 여기 1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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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축 나이스입니다. 드랙 소리 들리세요? 하하 자 하나 더 나옵니다. 자 보이십니까? 나이스 우럭 사이즈는 괜찮습니다. 드롭봉 하다가 터질 것 같은데 드롭봉 할게요. 자 우럭은 드롭..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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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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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 갖고 하나 뽑았습니다. 빠졌어요. 저 친구가 구해줬는데 이날 시에 쓰레파 신고 왔다가 물에 다 빠졌습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진짜 빠질 줄 몰랐어요 이 부럭이 사이즈는 좋습니다 자 사이즈 굉장합니다 자 이렇게 또 친구가 유튜브 각 잡아줬어요 여러분들 1번 한글로 민트 실팡시키지 않습니다 자 지금 또 우리 제수씨가 아주 맛있는 중국 음식을 시켜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돼지같은 놈 예 예 예 어느새 밥을 먹다보니까 어두워졌어요 피미 꼈어요 들어갔어요 남았어요 들어갔어요 야간 낚시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버저비트 올립니다 자 졸업식 버저비트 올리고 있습니다 원철이가 힘좋은 우럭 나왔습니다 지금 물 많이 빠졌죠 자 들어 뻥 호로로로 남았습니다 네 지렁이 다 벌먹고 나왔어요 아 사이즈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우럭 가져가실수 싶은분들은 완전 민트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퇴실 할건데 네 총 9마리 저거합니다 요정도면은 뭐 이삭줍기로는 나쁘지 않죠. 아홉마리 총 아홉마리 잡았구요. 만정민트 졸업식 잘 마쳤습니다. 퇴근할게요. 아디오스.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녀와 함께 만정민트 바다낙시터 아주 졸업식 잘 다녀왔습니다. 썸네일 업으로 죄송해요. 아리따운 제수씨였어요. 미안해요. 여러분들 이렇게 만정민트 잘 갔다 왔구요. 만정민트 1년동안 재밌게 놀았습니다. 공사 잘 하시고 내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구요. 이제 뭐 노지는 폐장하지만 여러분들 실내낙시터에서 뵐게요. 랍스터도 잡으러 갈게요. 삼기포 자대도 갈게요. 오케이. 자 그럼 다음 낙시터에서 뵈요. 자 그때까지 아리요. 자 그럼 아멘